구간별로 구분해 놓았으니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 홀소리, 즉 모음 익히기입니다. 아빠가 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아빠 할 때 아, 아, 아 아빠가 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아빠께서 아, 아, 아 야구하는 사람이 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야구할 때 야, 야, 야 야구하는 사람이 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야구하시네, 야, 야, 야 어머니는 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어머니 할 때 어, 어, 어 어머니는 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어머니께서 어, 어, 어 여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우 할 때 여, 여, 여 여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우 이야기, 여, 여, 여 오리가 앉아있네요. 오리 할 때 오, 오, 어 오리가 앉아있네요. 오, 오리가 오, 오, 오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 할 때 여, 여, 여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 하네, 요, 요, 요 우산을 쓰고 있네요. 우산 할 때 우, 우, 우 우산을 쓰고 있네요. 우산 쓰고 우, 우, 우 유리를 닫고 있어요. 요리 할 때 유, 유, 유 유리를 닫고 있어요. 유리 닫아요, 유, 유 으앙, 으앙 울고 있네요. 으앙 할 때 으, 으, 으 으앙, 으앙 울고 있네요. 으앙, 으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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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빨을 닫고 있어요. 이빨 할 때 이, 이, 이 이빨을 닫고 있어요. 이빨 닫고 있어요. 이빨 닫고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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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하, 알아, 닷소리, 즉 자음 익히기입니다.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네 할 때 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억이 아니라 그네 할 때 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네 할 때 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네 할 때 그네 할 때 그네 할 때 그네 할 때 그네. 그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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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럼 치자 두두두 두럼 치자 두두두 두럼 치자 두두두 뚜루루 공이 굴러가고 있네요. 뚜루루 할 때 르 르 르 뚜루루 할 때 르라고 익히면 되는 거지요? 리우리 아니라 르 르 르 오므리고 있는 손가락이 예뻐요. 오므이다 할 때 르 르 르 르 오므려 할 때 르 라고 익히면 되는 거지요? ㄷ이 아니라 르 르 르 르 브로치를 크게 보여주네요. 브로치 할 때 브로치 할 때 브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비읍이 아니라 브로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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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 할 때 스, 스, 스 스케이트 할 때 스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시옷이 아니라 스, 스, 스 스케이트 타네 스스스 스케이트 타네 스스스 스케이트 타네 스스스 스케이트 타네 스스스 으앙으앙 울고 있어요 으앙으앙 할 때 으, 으, 으 으앙으앙 할 때 으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이응이 아니라 으, 으, 으 으앙운해 으, 으, 으 으앙우대 으, 으, 우 으앙운해 으, 으, 으 으앙울대 으, 으, 으 치즈를 바르고 있네요 치즈 할 때 즉 즉 즉 치즈 할 때 즉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지으시 아니라 즉 즉 즉 와이셔츠를 벗고 있네요 와이셔츠를 벗고 있네요 와이셔츠 할 때 즉 즉 즉 와이셔츠 할 때 즉 즉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치흐 아니라 즉 즉 즉 즉 와이셔츠 입고 즉 즉 와이셔츠 입고 즉 즉 와이셔츠 입고 즉 즉 즉 와이셔츠 입고 즉 즉 즉 클레파스로 글자모양을 만들었네요 크레파스 할 때 크 크 크 칠 칠 라 라 ort amp 하면 되는거지요? 키우기 아니라 크 크 크 그래파스야 크크크 그래파스야 크크크 그래파스야 크크크 그래파스야 크크크 트럭이 오고 있어요 트럭 할 때 트 트 트 트럭 할 때 트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키우기 아니라 트 트 트 트으로 오네 트 트 트으로 오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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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비 아니라 푸 푸 푸 흑 흑 울고있네요 흑 흑 할 때 흑 흑 흑 흑 흑 할 때 흑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히웃이 아니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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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덕 옳다고 하네요 끄덕끄덕 할 때 끄덕끄덕 할 때 그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쌍기역이 아니라 끄 끄 끄 끄덕끄덕 Em 끄덕끄덕 끄덕끄덕 뜨거워, 뜨거워, 불 조심하세요 뜨거워, 뜨거워 할 때 뜨거워, 뜨거워 할 때 뜨,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쌍디귿이 아니라 뜨, 뜨, 뜨 뜨거워, 뜨, 뜨 뜨거워, 뜨, 뜨, 뜨 뜨거워, 뜨, 뜨, 뜨 뜨거워, 뜨, 뜨, 뜨 예쁘게 뒷머리를 땋네요 예쁘게 할 때 뿌, 뿌, 뿌 예쁘다 할 때 뿌,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쌍디귿이 아니라 뿌, 뿌, 뿌 쓰다듬어 주니까 기분 좋겠네요 쓰다듬어 할 때 쓰, 쓰, 쓰 쓰다듬어 할 때 쓰,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쌍쇼시 찌 Hunter 수다듬어 수다 지나듬어 쓰, 쓰, 쓰 수다듬어 수, 쓰 수다듬어 스, 쓰 쯔란을 뿌린 양꼬치가 맛있어요 쯔란 할 때 쯔 쯔 쯔 쯔란을 뿌려 할 때 쯔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쌍지읏이 아니라 쯔 쯔 쯔 쯔란을 뿌려 쯔쯔쯔 쯔란을 뿌려 쯔쯔쯔 쯔란을 뿌려 쯔쯔쯔 쯔란을 뿌려봅시다 쯔쯔쯔 아하 아라식 한글 터득 비법 중에 가나다라 익히기입니다 가지 할 때 가 가 그아 그아 가 가 나무 할 때 나 나 나 바나나 다리 할 때 다 다 다 라일락 할 때 라 라 라 루아 루아 라 라 마스크 할 때 마 마 루아 루아 마 마 마 바나나 할 때 바 바 바 부어 부어 바 바 바 사과 할 때 사 사 사 수어 수어 사 사 아이 할 때 아 아 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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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자전거 할 때 자 자 자 주어 주어 자 자 자 자 차도 할 때 차 차 차 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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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카네이션 할 때 카 카 카 크 아 크 아 카 카 카 타조 할 때 타 타 타 타 트 아 트 아 타 타 타 타 파인애플 할 때 파 파 파 파 푸 아 파 파 하마 할 때 하 하 하 하 하 하 까치 할 때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타게 할 때 따 따 따 뚜어 뚜어 따 따 아빠 할 때 파 파 파 뿌어 뿌어 빠 빠 사이렌 할 때 싸 싸 싸 자 쓰 씨 쓰 이거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아, 그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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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아, 느아, 나, 나, 나 식으로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식 한글 터득 비법 중에 건어더러 익히기입니다. 거북이가 가는 소리입니다. 거북이 할 때 거, 거, 거 그어, 그어, 거, 거, 거 너구리가 오는 소리입니다. 너구리 할 때 너, 너, 너 느어, 느어, 너, 너, 너 더워서 부채질하는 소리입니다. 더워요. 할 때 더, 더, 더 러닝하면서 숨쉬는 소리입니다. 러닝. 할 때 러, 러, 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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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머리띠를 메는 소리입니다. 머리띠. 할 때 어, 뭐, 뭐 버스. 할 때 어, 뭐, 뭐 버스가 가는 소리입니다. 버스. 할 때 버, 버, 버 서울대학교 교과의 처음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할 때 서, 서, 서 어머니. 할 때 어, 어, 어 어머니. 할 때 어, 어, 어 저고리를 잇고 있는 소리입니다. 저고리. 할 때 저, 저, 저 저, 어, 저, 어 저, 저, 저 봄초녀가 새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처녀. 할 때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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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커다란 개구리의 울음소리입니다. 커다랏다. 할 때 커, 커, 커 크, 어, 크, 어 커, 커, 커 터널. 안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입니다. 터널. 할 때 터, 터, 터 퍽어, 트어 터, 터, 터 퍽어덕거리는 새의 날개짓 소리입니다. 퍽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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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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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허수아비가 있는 들판의 바람소리입니다. 허수아비 할 때 허, 허, 허 꺼낸 서랍을 닫는 소리입니다. 꺼내다 할 때 꺼, 꺼, 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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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떠내려가는 계곡물 소리입니다. 떠내려가다 할 때 떠, 떠, 떠 뜨어, 뜨어, 떠, 떠 예뻐서 불러주는 노래 소리입니다. 예뻤어 할 때 뽀뽀, 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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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어 쓰디쓴 약을 뱉고 있는 소리입니다. 써요 할 때 써, 써, 써 쪼어, 쓰어, 써, 써 쪼렁쪼렁한 아기의 목소리입니다. 쪼렁쪼렁 할 때 써, 쪼, 써 쪼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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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무작정 권어더러를 읽고 쓰게 하거나 기억에 어를 더해 거 니은에 어를 더해 너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어 그어 거 거 너 너 너 너 식으로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시 고 노 도 로 익히게 입니다. 고구마 할 때 고 고 고 노래하는 아이를 보세요. 노래하는 아이의 소리입니다. 노래하다 할 때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Duke 토토리가 오돌토돌해 토토리가 오돌토돌 하네 토토리가 오돌토돌 하네 도토리 할 때 도 도 도 로봇이 움직이고 있군요. 로봇이 움직이고 있어요. 로봇 할 때 로 로 로 모자를 쓰고 있는 우리 아가 모자를 쓴 예쁜 아가 모자 할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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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밭에는 보리보리가 보리밭에는 보리보리가 보리 할 때 보 보 보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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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소리를요 소나무 할 때 소 소 소 수어 수어 소 소 소 소 수어 수어 소 소 소 방금 올이 울음소리가 나네요 올이가 울고 있네요 올이 할 때 조개를 까보니 맛있는 조개살 조개를 까보니 맛있는 조개살 조개할 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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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을 먹고 싶어요 초밥을 사주세요 초밥이 먹고 싶어요 초밥을 사주세요 초밥할 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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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코끼리들이 가고 있어요 코끼리 할 때 코 코 코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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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토마토 먹는 소리가 들려요 토마토를 먹고 있어요 토마토 할 때 토 토 토 트 트 트 트 트 포도 알이 주렁주렁 달려있네 포도할때 푸 푸 푸 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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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호박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호박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호박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호박할 때 호 호 호 호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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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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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인형이 웃는 소리네요 꼬마 인형이 웃고 있어요 꼬마 할 때 꼬 꼬 꼬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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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군요 또박또박 글씨를 쓰네요 또박또박 할 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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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주는 엄마가 좋아요 뽀뽀해주세요 우리 엄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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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ry 서서서서서 쪽에서 라면을 끓여 먹읍시다. 쪽에서 라면을 끓여야겠어요. 쪽에다 할 때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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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고, 노, 도, 로, 릴 읽고 쓰게 하거나 기역에 오를 더해 고, 니은에 오를 더해 노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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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 네어, 노, 노, 노 식으로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시, 구, 노, 도, 로, 익히기 입니다. 구두를 신고 어디를 가니? 구두를 신고 어디를 가? 구두 할 때 구, 구, 구 누구세요? 누구이신데요? 누구세요? 할 때 누, 누, 누 두드리는 게 재미있니? 두드리는 게 뭐야? 두드리다 할 때 두, 두, 두 두드리다 할 때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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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두드리다 할 때 루, 루, 루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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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무궁화, 무궁화 꽃이 피었네요. 무궁화가 피었어요. 무궁화 할 때 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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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루 부채가 있어요. 부채질 해드릴까요? 부채 할 때 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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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맛있어요. 수박이 달아요. 수박 할 때 수, 수, 수 우산이 여기 있어요. 우산을 쓰세요. 우산 할 때 우, 우, 우 주사는 아파요. 엄마, 주사 맞는 것은 싫어요. 주사 할 때 주, 주, 주 주, 우, 주, 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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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 우, 주, 우, 주, 주 여기요, 여기요 추가로 더 주세요, 추가로 더 먹을게요 추가하다 할 때 주, 주, 주 주, 우, 주, 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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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 우, 주, 주, 우, 주, 주, 우, 주, 주, 주 쿠당탕 소리에 놀랐니? 쿠당탕 소리에 놀랐구나 쿠당탕 할 때 쿠, 쿠, 쿠 크, 우, 크, 우, 쿠, 우, 쿠, 쿠, 쿠 크, 우, 크, 우, 쿠 투우사가 위험해요 투우사가 위험하다고요 투우상 할 때 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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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마의 울음소리가 무서워요 푸마가 무섭게 짖고 있네요 푸마 할 때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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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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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피다 할 때 후 후 후 꾸버 꾸버 졸고 있는 우리집 고양이 꾸버 꾸버 졸고 있는 우리 고양이 꾸벅꾸벅 졸고 있네 꾸벅꾸벅 졸고 있구나 꾸벅꾸벅 할 때 구 구 구 꾸 꾸 꾸 꾸 꾸 뚜껑을 닫을까요? 뚜껑을 닫을게요 뚜껑 할 때 두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뿌리는 것은 뭔가요? 뿌리는 것은 물이군요. 뿌리다 할 때 부 부 부 쑤시는 허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쑤시는 허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쑤시 다 할 때 쑤 쑤 쑤 스우 스우 수 우 슈 수 수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는 거니?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는 거야? 쭈그리고 앉아서 뭐하니? 쭈그리고 앉아서 뭐해? 쭈그리다 할 때 쭈 쭈 쭈 쯔 우 쯔 우 쭈 쭈 쭈 쭈 쯔 우 쯔 우 쭈 쭈 쭈 무작정 구, 누, 두, 루, 릴 읽고 쓰게 하거나 기약의 우를 더해 구, 니음의 우를 더해 누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우, 그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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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우, 내우, 누, 누, 누 식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씨의 그늘, 드루, 익히기입니다. 그늘을 타고 있네요. 그늘을 타고 있어요. 그네 할 때 그, 그, 흐, 그, 으, 그, 으, 그, 그, rê, 그, 느림보 거북이네요. 느림보 거북이가 가고 있어요. 느림보 할 때 드럼을 치네요. 드럼을 치고 있어요. 드럼 할 때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을 보세요. 사르르 녹고 있어요. 사르르 할 때 오므리고 있는 손가락을 보세요. 오므리고 있어요. 오므리가 할 때 브로치를 크게 보여주네요. 브로치를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브로치 할 때 스케이트를 타고 있네요.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스케이트 할 때 스 스 스 스 으 으 으 으 으 으 울고 있네요. 으 으 울고 있어요. 랑 랑 할 때 치즈를 바르고 있네요. 치즈를 바르고 있어요. 치즈 할 때 쯔, 쯔, 쯔 쯔, 으, 쯔, 으, 쯔, 쯔 와이셔츠를 벗고 있네요. 와이셔츠를 벗고 있어요. 와이셔츠를 벗고 있네요. 와이셔츠 할 때 치, 치, 치 츠, 으, 츠, 으, 츠, 츠 크레파스로 글자를 만들었네요. 크레파스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크레파스 할 때 크, 크, 크 크, 으, 크, 으, 크, 크, 크 트럭이 오고 있네요. 트럭이 오고 있어요. 트럭 할 때 트, 트, 트 트, 으, 트, 으, 트, 트, 트 테이프를 글자 모양으로 쌓았네요. 테이프를 글자 모양으로 쌓았어요. 테이프 할 때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끄덕끄덕 할 때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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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뒷머리를 떴았네요. 예쁘게 뒷머리를 떴어요. 예쁘다 할 때 쓰다듬어주고 있네요. 쓰다듬어주고 있어요. 쓰다듬다 할 때 쓰 쓰 쓰 쓰 으 쓰 으 쓰 쓰 쓰란을 발라먹고 있네요. 틀안을 발라먹고 있어요. 틀안 할 때 쓰 쓰 쓰 쓰 쓰 으 쓰 쓰 쓰 쯤 무작정 그느 드르를 읽고 쓰게 하거나 ㄱ의 은을 더해 크 구운 느을 더해 느르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무작정 그눇드렀을 읽고 쓰게 하거나 기역에 을을 더해 그 닌의 을을 더해 느르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아하! 아라씨의 기니들이 익히기입니다. 기차가 가고 있네요. 기차가 가고 있어요. 기차 할 때 기 기 기 그이 그이 기 기 기 언니야 나랑 놀아 나랑 왜 안 놀아 나랑 놀아 언니가 좋아요 언니가 좋다고요 언니 할 때 니 니 니 느이 느이 니 니 니 어디지 어디에 있지 어디지 할 때 التي 디 тон이 elles 쭈 approxists 시트 와우 리본이 예쁘네요 libon이 예뻐요 리본, 할 때 리, 리, 리 루이, 루이, 리, 리, 리 미나리가 잘 자랐네요. 미나리가 잘 자랐어요. 미나리, 할 때 리, 리, 리 루이, 루이, 미, 미, 미 비옷을 입었네요. 비옷을 입었어요. 비옷, 할 때 비, 비, 비 브이, 브이, 비, 비, 비 시소를 타고 있네요. 시소를 타고 있어요. 시소, 할 때 시, 시, 시 쑤이, 쑤이, 시, 시, 시 이빨을 치료하고 있네요. 이빨을 치료하고 있어요. 이빨, 할 때 이, 이, 이 의, 의, 이, 이 이, 이 지도를 그리고 있네요.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지도, 할 때 지, 지, 지 제이, 제이, 지, 지 지, 지 지도를 바르고 있네요. 치즈를 바르고 있어요. 치즈, 할 때 치, 치, 치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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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 키다리 아저씨가 오네요. 키다리 아저씨가 오고 있어요. 키다리, 할 때 키, 키, 키 크이, 크이, 키, 키, 키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티셔츠 할 때 치, 티, 치 티, 티, 티 티, 티, 티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피아노 할 때 피, 피, 피 브이, 브이, 피, 피, 피 키, 하아, 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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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아신스 꽃이 피었네요. 히아신스 꽃이 예뻐요. 히아신스 할 때 히, 히, 히 크이, 크이, 흐이 히, 히, 히 히 orp 조끼를 벗고 있네요. 조끼를 벗고 있어요. 조끼 할 때 끼 끼 끼 끄이 끄이 끼 끼 끼 끼 끼 허리nin 를 벗고 있네요. 허리 넣을 벗고 있어요. 허리 southwest 할 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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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배 노till 밧 innych 형 밧배 노트북 밧배 노트북 삐약삐약 울고 있네요 삐약삐약 울고 있어요 삐약삐약 할 때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씨앗을 뿌리고 있네요.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씨앗 할 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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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 쓰이, 씨, 씨, 씨. 찌그러뜨리고 있네요. 찌그러뜨리고 있어요. 찌그러뜨리다 할 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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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무작정 기니딜이를 읽고 쓰게 하거나 기역에 이를 더해 기, 니은에 이를 더해 니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이, 그이, 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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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누이, 니, 니 식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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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기입니다.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네요. 갸우뚱하다 할 때, 갸, 이지요. 그네 할 때, 그, 그, 그. 와, 야구할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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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합하면, 그야, 그야, 갸, 갸, 갸. 어? 저 글자는 무슨 자지? 어질러워 놓은 장난감들 언제 치우느냐? 치우느냐? 할 때, 야, 이지요. 느림보 할 때, 느, 느, 느. 와, 야구할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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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합하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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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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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나온 냐? 나왔구나. 야온 냐? 할 때, 냐, 이지요. 드럼 치자 할 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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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와, 야구할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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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합하면, 드야, 드야, 냐, 냐, 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부랴부랴 옷을 입네요. 부랴부랴 옷을 입네요. 부랴부랴 할 때, 야, 이지요. 또르르 할 때, 르, 르, 르. 와, 야구 할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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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합하면, 루야, 루야, 냐, 냐, 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냐미가 있네. 매미가 있어. 냐미, 매미. 할 때, 냐, 이지요. 오물이다 할 때, 무, 무, 무. 와, 야구 할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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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합하면, 무야, 무야, 냐, 냐, 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혀비자 꺼리고 있네. 혀비자 꺼리다 할 때, 야, 이지요. 브루치 달고 할 때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부야, 부야, 뼈뼈뼈뼈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네요. 샤갈의 그림 할 때 샤, 이지요? 스케이트 타고 할 때 스, 스, 스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스야, 스야, 샤, 샤, 샤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야자수 나무이군요. 야자수 할 때 야, 이지요? 으앙, 으앙 할 때 으, 으, 으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으야, 으야, 야, 야, 야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자수민 꽃이군요. 자수민 할 때 자, 이지요? 치즈 바르네 할 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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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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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자, 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세계지도 차트이군요. 세계지도 차트 할 때 차,那, 이지요? 와이셔츠 번네 할 때 와이셔츠 펀네 할 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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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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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카라멜이네 카라멜이지요 카라멜 할 때 캬이지요 크레파스 할 때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나스차 아줌마네요 나스차 할 때 캬이지요 트러고네 할 때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트야, 트야, 튜야, 튜야, 튜야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패티고르스키 첼리스트랍니다 패티고르스키 할 때 패티고르스키 첼리스트랍니다 패티고르스키 첼리스트랍니다 패티고르스키 첼리스트랍니다 테이프야 할 때 푸, 푸, 푸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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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야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lleva Ahmad 좋은 야츄네요 좋은 야츄 할 때 야, 이지요 흐, 훈해 할 때 후, 후, 후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흐야, 흐야, 샤, 샤, 샤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뺏드득, 뺏드득 할 때 뺏이지요? 끄덕끄덕 할 때 끄, 끄, 끄 와, 야고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끄야, 끄야, 깨, 깨, 깨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뺏르네요? 짧다구요? 뺏르다 할 때 뺏이지요? 뜨거워 할 때 뜨, 뚜, 뚜 와, 야고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뚜, 야, 뚜, 야 띠아, 띠아, 띠아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띠아, 띠아, 띠아 으쌰, 으쌰 할 때 샤 이지요? 쓰다듬네 할 때 쓰, 쓰, 쓰 와, 야고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쓰야, 쓰야, 샤샤샤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짜진다 짜져요? 짜진다 할 때 짜 이지요? 질환을 뿌려 할 때 쯔, 쯔, 쯔 와, 야고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를 합하면 주야, 주야, 짜, 짜, 짜 아, 아라시? 견뎌, 견뎌 익히기입니다 겨울은 너무 좋아요 겨울은 너무 좋아요 겨울은 추운 계절이지요? 네, 겨울은 추운 계절이랍니다 겨울은 너무 좋습니다 겨울은 너무 compartа 손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손녀와 나무꾼의 슬픈 이야기를요. 손녀와 나무꾼 이야기군요. 네, 손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합니다. 손녀 할 때 여, 여, 여 느여, 느여, 여, 여, 여 견뎌야 해, 견뎌야 해 너는 견뎌야 해 견뎌야 해 견뎌야 해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해 견뎌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요? 네, 견뎌내는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견뎌라 할 때 견뎌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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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도 어디 알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던데요? 아, 기다려도 오지 않았군요. 기다려 할 때 여, 여, 여 느여, 느여 여, 여, 여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좋아야 한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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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야 한대요 며느리 할 때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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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며, 며, 며 후벼도 코딱지가 잘 안 나오는데요 아, 후벼도 코딱지가 잘 안 나오는군요 후벼도 할 때 벽, 벽, 벽 부여, 부여, 벽, 벽, 벽 셔츠를 입을까요? 셔츠를 벗을까요? 셔츠를 입을까요? 셔츠를 벗을까요? 셔츠를 입을까요? 그래요, 셔츠를 입으세요 셔츠 할 때 셔, 셔, 셔 셔, 셔, 셔 셔 여름은 너무 타워요 여름은 너무 타워요 여름은 너무 타워요 여름은 너무 더워요 여름은 더운 계절이지요? 네, 여름은 더운 계절이랍니다. 여름 할 때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헤어져도 잊지 말아요 헤어져도 잊지 말아요 헤어져도 잊지 말아요 헤어져도 잊지 말아요 헤어져도 연락하시는 거지요? 그럼요. 헤어져도 연락할게요. 헤어져도 할 때 저, 저, 저 지옥, 지옥, 저, 저, 저 쳐다보고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네 쳐다보고 쳐다보고 자꾸 나를 쳐다보네 쳐다보는 게 재밌어요? 네, 쳐다보면서 밝게 웃고 있잖아요. 쳐다보다 할 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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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치여, 치여, 치여 저, 저, 저 지켜세운 눈이 무서워요 치켜세운 눈이 무서워요 치켜세운 눈이 무서워요 치켜세운 눈이 무서워요? 네, 치켜세운 눈이 화가 난 것 같네요. 치켜세우다 할 때 켜, 켜, 켜 크여, 크여, 켜, 켜, 켜 버텨보니까 버틸만 했어요 버텨보니까 버틸만 했어요 버텨보니까 버틸만 했어요 버텨보니까 어땠어요? 네, 버텨보니까 버틸만 했어요 버텨라 할 때 켜, 켜, 켜 트여, 트여, 켜, 켜, 켜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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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펴놓고 안읽은 책이로구나 펴놓고 안읽은 책이로구나 펴만 놓고 안 읽은 책이구나 펴다가만 책이지요? 아, 펴다가만 책이군요 펴다 할 때 펴, 펴, 펴 푸여, 푸여, 펴, 펴, 펴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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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혀를 내밀어 볼까요? 네, 혀를 쭉 내밀어 보세요 혀를 내밀다 할 때 혀, 혀, 혀 푸여, 푸여, 펴, 펴 껴안아주세요 껴안아주세요 저를요 껴안아주시래요 아, 껴안아주는 걸 좋아하는군요 껴안다 할 때 띄요, 띄요, 띄요 끄요, 끄요 껴 어뛰어뛰란 말이 뭐예요? 어뛰어뛰란 말은 어찌 생각하느냐란 말이랍니다. 어뛰어 할 때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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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다기 해장국이 맛있어요 뼈다기 해장국이 맛있어요 뼈다기 해장국이 맛있어요 뼈다귀 해장국이 맛있나요? 네, 뼈다귀 해장국이 참 맛있네요. 뼈다귀 해장국 할 때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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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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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요. 쇼까래가 너무 멋있어. 저기 와 집에 쇼까래가 너무 멋있어. 쇼까래가 정말 멋있어. 쇼까래란 말이 뭐예요? 쇼까래란 말은 쇼까래를 말하는 거랍니다. 쇼가레 할 때 쇼 쇼 쇼 쓰여 쓰여 쇼 쇼 쇼 쇼 쇼 쪄서 먹어도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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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서 먹어도 무작정 겨녀 겨여를 읽고 쓰게 하거나 기역의 여를 더해 겨, 니은의 여를 더해 여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여, 그여,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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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여, 느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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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